이 영상을 보시면 가네드로 평안해지고 무병장수하시며 그냥 기분 체크옷! 하지만 못 봤거나 안 보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던 밖으로 나가버리고 너 아까비 꼭 봐야지 정말로 봐야 하는 건 바로 공이죠 끝까지 쫓아가니 살리잖아 공에 한 말은 수지가 살리 경부선 상행 정치국은 마냥 짜증난 도로공사 공격 그러나 또 살리는 인삼 파워 게다가 조이스가 호락 좋아 앞으로 발리볼 크레이지 꼭 봐야겠어 공을 요리하는 남자가 있어 골목이 내리꽂는 곳 그곳이 바로 정수나는 곳 아프냐? 난 안 아프다 와 공맛 죽이네 스토커 공이 있다 말도 마 얼굴들이 돼 내가 맞아 봐서 잘 알지 브레이크 달린 공이 있다던데 어디 보자 급제동이라도 하는 거야 아무 이상 없는데 어쨌든 우리 카드 공격 득점 중형기 손 맞고 안테나를 맞았어 아니 무슨 소리예요? 건드렸어요? 아니야 감독님 아니야 안 건드렸어 비디오 보자고 나 건들지 마라 그렇다 드디어 공개되는 브레이크 공 오늘 나와라 판독길과 오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휴 제가 맞았죠 안 돼요 잘못 보시면 안 돼요 이 볼킥 할 뻔했어 새얼굴 볼린 나랑 어른들 맥업이 적당 아니네 공이 사라졌어 공 찾기 힘들 거다 혹시 공 보신 분 공 좀 찾아주세요 아휴